방금 더욱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철비는 지금 주가의 차트의 흐름을 보면 흘러내리는 차트입니다. 전형적인 엘도속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세력들이 계속 탈출을 하고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고 세력이 아직 남아있을 때 동창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가격에 내가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이거를 깨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욕심을 낼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욕심이나 미련을 가질 때가 아니다. 지금 보면 신환이 이렇게 좀 사주고 있죠. 사주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탈출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량이 거의 뭐 바닥을 기고 있죠. 지금 보시면 거래량을 보시면 완전히 바닥을 기죠. 이렇게 바닥을 기면서 쭉 내렸다 쭉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이렇게 쭉쭉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엘도속의 흐름인데 이런 엘도속의 흐름은 여기 보시면 1년선 있죠. 그리고 2년선 있죠. 이 정도의 위치가 되면은 조금 주춤합니다. 이 원절에서 버텨볼까 말까 이런 느낌을 좀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반등을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줘야지 또 개인들이 사주겠죠. 어쨌거나 이제 개인들이 좀 사주야지 이 세력들이 그래도 이제 좀 비싸게 주고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미끼를 던지는 건 당연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흘러내리는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흐름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하다가 각도를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4개월이면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가격적으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잡는다 그러면 지금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죠. 지금 여기에 2019년도 거의 최고점 수준 언절리다. 그래서 윗거리들 좀 제외하면 이 언절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되죠. 이 정도 수준에서 이 정도로 본다면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결코 싼 가격이 아니다. 이 위를 자꾸 보면 이게 이제 판단이 좀 흐려질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FDA 허가가 불발이 나면 이거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다.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다. 그런 걸로 증시가 안 좋아서 내려가는 것처럼 흐름이 나왔지만 HIV는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얘는 지금 FDA 허가가 이번에 안 나게 되면 이 근간이 되는 리보세러닙은 끝나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끝나는 거 그게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자, 지금 눈치를 좀 빨리 채는 사람이 위너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이 회사가 행동으로 보여줬다. 말은 믿지 마시고 행동을 믿어야 됩니다. 행동 FDA 허가가 될 것 같으면 회사가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 지금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 FDA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을 대처할 만한 기업 쇼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FDA 허가가 날 거라고 본다면 이런 흐름이 절대로 나올 수 없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나 항서제약에 주가를 봐야 된다. 지금 이 목줄을 지고 있는 게 표면적으로는 항서제약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FDA 허가를 해준다. 이러고 있는데 사실 항서제약 문제도 아닐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항서제약품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죠. 지금 FDA 허가가 나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HLB만 그냥 북치고 잠그치고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애시당초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FDA 허가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칸넬 주마 판권도 HLB에서 우리가 가져가게 하니까 가져가. 돈 필요 없어. 그러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나노코박스하고 똑같으면 똑같은 상황이다. 미국시에 진출하는 정말 중차대한 상황인데 항서제약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가 흐름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HLB는 여기에서부터 해서 이만큼 4배 올라가는데 얘는 계속 꼬르박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칸넬 주마을 넘긴 것도 FDA 허가가 안 날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항서제약의 스탠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모든 부분을 다 의심을 해야 될 때고 이건 허가가 안 나게 되면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다. 도대체 몇 토막이 날 거냐.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4개월 남아있는 상황이고 6만 원대, 6만 원 이상에서 움직여주고 있다. 얼마나 좋은 가격입니까? 이게 위에서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위에서 보면 매도 못합니다. 매도 못하면 정말 큰일 난다.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개인 투자 분들. 이것은 안 되면 희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희망 희망이라는 게 없고 그냥 갇혀서 그냥 못 나옵니다. 아예 못 나오는 상황이 된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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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나오는 상황이 된다. 뭐 어떻게 좀 잘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없습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그냥 영원히 갇히는 거다. 여기서 나오려고 하면 몇 토막의 손실이 난 상태에서 나오려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트럼프가 되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아예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세력들이 남아서 컨트롤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개인들 팔고 나가지 못하게 희망을 조금씩 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운입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448선도 언제쯤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 붕괴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하고 있고 이게 붕괴가 또 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왔다가 올랐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5일선에 밀려서 밀어내리는 이런 흐름이 계속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이 주가가 이 주가가 세력들이 돈을 써서 주가를 올려주는 흐름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안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세력들이 돈을 써서 올려준다 그러면 개인들이 다 팔고 나올 만한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6만 3천 2백 원이고 시총이 지금 리보세라닙에 대한 시총이 이런 불확실성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10조입니다. HLB 생명과 제약 합치면 아직도 10조 수준 되고 있는 위치다. 지금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 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이거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된다. 지금은 정말 아직까지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다. 2, 3% 올랐다 내렸다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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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희망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시총 리보에 대한 가치가 10조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수준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 정말 괜찮은 상황이죠. 지금은 아직까지도 신한 여기 보면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를 해주고 있죠. 돈을 써서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작업 정도는 계속 해주고 있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좀 비싸게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또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끔 또 유도를 계속 해줘야 되겠죠. 지금은 딱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건 잘못되었을 때는 희망은 커녕 절망 중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절망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시간은 좀 남아있지만 탈출 게임이다. 이 부분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잊어선 안 되고 서탄대시를 하지 마시고 자꾸 이제 괜찮다. 화가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본인의 재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른 거 다 내리니까 이 정도 내리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이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절대 아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정말로 언제 무너져 내려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갑자기 무너질 겁니다. 무너져 내린다 그러면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손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밑으로 내려친 흐름이 나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중입니다. 이게